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어떤 장소나 형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함께 모였기에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실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ried 준비하신 주의 이름으로 Caning 우리 피픈 마음 있는 след 우리 Trump 등으로 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말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주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루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말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또 전하며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낭만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게 해주세요 지금 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축격되어서 우리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거저받은 자들이 또 거져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한층 더 더불어 살기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그런 자들에게 해주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모든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우리 인도하시고 풍들어오세요 사랑해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윤례들을 알고 주님의 법도를 알고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반듯하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 잠깐 벗어나게 되었더라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하여서 주님과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허락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전도서 말씀을 우리 백정성 목사님의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나 오직 주님만을 경애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만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 전도서를 통해 저희가 세상 사람들 다 바라듯이 그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닌 정말 의미 있는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주 그 귀한 선물을 저희가 받고 하루하루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시간은 너무나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영교 성교사님의 내려놓은 규장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책을 소개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결심 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진은 몽골 게르가 있는 사진입니다 자 우리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이영교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하셔서 하바드 대학에서 중동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학위를 마치자마자 안락한 미래의 보장과 인간의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가족 모두가 몽골 선교사로 권신했습니다 2004년 미국 버스턴 캠브리지 연합 장로교로부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한국의 오병이와 선교회가 몽골 울란바트르에 설립한 일회교회를 섬겼습니다 또한 몽골 국제대학교 MIU에서 교수사학을 경험했으며 2006년 9월부터는 몽골 국제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유학 중 코스타 집회 해외 유학생 집회죠 선교사로 헌신했으며 2005년부터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교회의 청년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설교하는 사역을 병행했습니다 그는 강단에 설 때마다 시종일관 인생의 모든 편안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진정한 평안의 특권을 깨닫고 언데릴 것을 말하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박히는 내려놓음만이 진정한 행복을 택하는 크리찬의 출발점인 것을 온몸으로 증거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몽골을 떠나라고 하셨고 순종하는 그의 발길에 은혜를 부으셔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도네시아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용규 성기사는 2015년 인도네시아 교육 선교 자카르타 내의 대학 설립 사역에 책임을 맡고 있으며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기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서로서는 크리찬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까지 포함한 수십만명에게 감동을 전한 웨스트셀러 내려놓음을 비롯해서 더 내려놓음 가치곡기의 떠남이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움켜잡으려 하면 할수록 소멸되고 가지려 하면 할수록 공허해지는 우리의 삶 무엇으로 나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진정한 내 것을 얻으려면 내려놓아야 한다 아들 동현이가 두 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두 팔로 꽉 움켜진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저머니 바코드 판독기로 읽게 해야 했다 그래서 저머니 동현이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러 갔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진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동현이는 장난감을 아는 채로 계산대 위에 올라가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우리 것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개인까지 내려드린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목차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광야로의 브러쉬 1장 하나님은 왜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2장 믿음으로 걷는 광야의 나그네께 3장 광야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2부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해 내려놓음 1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 2장 텅빈 물질 창고까지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3장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마저 내려놓는다 4장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다 3부 내려놓을수록 가득해지는 천국 노마드 제1장 나의 길을 앞서가시는 여호와 이래 제1장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3장 버리건 다춤으로써 얻게 하시는 오묘한 섭리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50이 넘어서 신학공부를 시작하고 은퇴 후에 저도 해외 성교사를 꿈꾸며 공부를 했습니다 40대까지는 저는 평신도 성교사로 신학공부를 하고 은퇴 후에 평신도 성교사가 되는 꿈을 가졌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전쟁중인 이라크에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안수를 주라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때 저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가지 막연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의 목사가 되고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막연했던 것도 있었지만 과정을 거치고 지나고 보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공수부대원들이 훈련을 받을 때 낙하산을 메고 헬리콥터에서 이제 땅으로 낙하를 해야 되죠 낙하산을 메고도 낙하를 할 때 잘못될까봐 겁이 나서 막 우물쭈물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훈련 조교들이 엉덩이를 바왕 쳐서 바깥으로 밀어내죠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이제 낙하산을 메고 내려오는데 이게 자동으로 탁 펴지니까 아이쿠 이제 나는 살았구나 하면서 그 밑을 내려올 때 그 밑에 그 자연의 그 이 엄청난 그 대자연의 광경을 대 눈으로 생생해 볼 수 있는 거죠 용기를 내고 뛰어내릴 때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임 교수님의 내려놓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내려놓을 때 내려올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설로문 이야기 전도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선 찾기 또한 우리 이용계성 교수님의 내려놓음을 또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전도서 1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글과 영어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로 영어로는 NASB 버전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benefit of benefits say the preacher benefit of benefits all is vanity 매네티라는 게 헛대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전도서를 어떻게 읽을까? 하나님만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주는 특이다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면 한 사람의 인생의 실험장이다 바로 솔로몬이죠 전도서의 구조는 파악하기 난이한데 한 것 같은 교차 대칭 구조로 파악하면 비교적 구교적 특징이 잘 나타난다 우리가 아가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이렇게 저자가 대칭 구조로 글을 썼다는 거야 처음에 보니까 1장 1절 서론이 나오고 1장 2절에 보니까 인생 무상에 대한 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2장 26까지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3장 1절에서 15절 시간에 대한 시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부는 3장 16길에서 6장 12절까지 하나님을 경애하라 이게 결론이죠 이게 핵심이고요 다시 교차 대조로 갑니다 D에서 7장 1절에 14절 시간에 대한 시 다시 7장 15절에 10장 19절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 다시 두 번째 인생 무상에 대한 시 그 다음 다시 첫 번째로 가서 처음에 서론이었다면 마지막에 결론이 되겠죠 이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 없이 철학과 학문과 캐럿과 술과 여자와 직업 등에서 인생의 의미를 차려보려고 추구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삶은 인간의 죽음 앞에서 모든 의미를 상실하고 아는 것이죠 죽음 앞에 마주선 인생은 인생 무상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삶의 무의미, 부조리, 공허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선은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무의미한 존재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참된 의미, 인생의 삶과 죽음의 수습객기는 하나님 안에서 풀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이 내 인생의 참 의미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경험을 통한 탐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추구했고 쾌락을 추구했고 또 지혜와 쾌락이 어떻게 비교가 되고 그래서 잠정 결론을 내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일반적 관찰을 통해서 또 세상을 탐색해보는 거예요 그 자연적 질서에 또 인간사회의 병폐화 그 다음에 앞에 것들에 대한 충고라고 또 잠정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경험과 또 일반적 관찰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는데 세 번째는 또 실천적 도덕으로 또 탐색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친적인 것들이 영적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적 변혁과 이 세 번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성과 결론을 이르게 되는데 큰 악이 여전히 있고 참된 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선은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책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어떻게 참된 행복, 참된 선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 가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전도자는 여기서 코알렛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바로 하나의 교사라고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저자, 전도자는 참된 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 그 노력은 부질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했었다 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12절, 1장 12절 나 전도단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런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구하게 하신 것이라 14절, 내가 해 알아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다 16절, 내가 내 마음속에서 행바라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이런 사람이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야 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므로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 더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어쩌면 이렇게 구구절절이 세상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전은 쾌로우도 추구했다 그래서 이 즐거움도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2장 1절 11절을 보니까 1절, 나는 내 마음의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두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내가 수행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여 놔라 3절, 내가 내 마음을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성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삶을 크게 하여 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읽으며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주먹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길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의 양떼의 소위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의한 포배와 여러 지방의 포배를 날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고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접들을 많이 두고 놀아 9절 내가 내가 찬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찬성하니 내 죄도 내게 여전하도다 10절 무엇이니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니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절 구해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이제 그래서 인생의 도천에는 악이 만연하다 이 3장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해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단 말이죠 정의를 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전선 4장 1절 3절에 보니까 1절 내가 다시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더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수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더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잡하였습니다 3절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다 전도 10장 1절에 보니까 지혜를 보고 크게 어긴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단척해 만드는 이라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3장 19절 21절 보니까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침숭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침숭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침숭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때미로다 2절 다흑으로 말며 맞으므로 다흑으로 돌아가느니 다한 것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침숭의 호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전소독 9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이전버리바 대면이라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숨은 영원히 없느니라 해아래서 사는 삶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허무주의나 또는 염세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숙명운용론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삶의 무익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심으로 따르는 자는 해외주의자나 유문론자, 세숙주의자보다 좀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열을 경의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이 생에서 즐거움과 우정과 만족을 누리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가 봄 5장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헛속을 했다는 고백처럼 예수님 없는 삶이란 헛속에 삶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봄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아 대답하여러되 시몬이 대답하여러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의 의자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 헛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는 성경 안에서 제일 철학적인 책이에요 철학이라고 할 때 철다자의 개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의성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죠 이 전도서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전도서는 나머지 성경 65번에 대답해지는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전도서의 주된 질문의 내용은 삶과 죽음의 의미라고 보는데 성경 나머지에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바로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전도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을 때 생기는 허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허망은 인간의 지혜가 허망하다는 거예요 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아래는 새 것이 없는 무엇을 가르쳐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잊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두 번째 허망은 뭐냐면 인간의 수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서 2장 22절 사람이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픈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아니 이것도 헛되다 그렇죠 이 세 번째 허망은 인간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서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네 번째 허망은 인간의 성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서 4장 4절 내가 또 본 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다섯 번째는 인간의 욕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서 4장 8장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소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구로다 여섯 번째는 인간의 명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사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 명성도 헛되다 이 일곱 번째는 인간의 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재물과 부유와 종기도 헛되다고 하는 것이죠 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붕여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이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이 돈기도문이라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 주기도문이 돈으로 바뀐 거죠 지각과 통장에 계신 돈님이요 당신이 힘으로 고려 키우긴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오셔서 싸워나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증권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에게 쓰고 남은 잔돈까지도 다 주셨고 우리를 불황에 들기 안 받으시며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소서 대개 자본의 나라 건설 영광이 돈인 경우에 싸웁니다 이렇게 패러디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모든 나의 인생을 돈에 걸고 다음날수록 1년 365일 돈을 쫓고 있는데 이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제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읽어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헛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인물이 떠올려냐 이 이용규 성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이 이용규 성교사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동양사학과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 하바덱에서 박사학을 받았어요 중동지역학과 역사학으로 박사학을 받고 이제 그런 교수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몽골 땅, 척박한 몽골 땅에 성교사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몽골에 한 2주간 봉사를 갔었지만 참 춥고 여럿 여럿 환경이 많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몽골 국제대학교에 가서 이제 부총적으로 봉취가고 있다 한국과 전 세계 대아스포라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에 도와 믿음의 삶을 증가하고 하느님이 손이 잡으시는 것이며 모든 믿음으로 순종하는 천국의 노마드 노마드라는 건 들짐승들은 풀이 있는 것을 가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여정을 여기저기 가는 것이죠 이 부인 최 전 성교사 사이에서 아들, 동현, 딸, 서현, 그리고 막내 하현하고 같이 이렇게 몽골에서 사약하는 이야기를 책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많은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책을 찾아보면서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여러 독자들이 리뷰를 달았어요 독수 후기를 달았죠 그 중에 한 분이 참 이런 공감이 가는 리뷰를 달아서 제가 응용으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중기 내려놓음 규장에서 지은 이 책을 보고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예수를 믿었어도 내 야망을 이루고 잡힌 죄였다 단지 그것이 신앙이란 틀 안에 있었을 뿐이다 성장하면서 큰 어려움도 없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랬다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고 그러기에 부족하거나 아실 것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랬던 날을 하나님이 다듬어주셨다 학문이 영역에서 주대심을 드러내겠다는 욕심을 부여잡았다 대학 시절은 두 번이나 낙제를 받으며 내 지식과 경험들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도심원과 지체를 구해했다 실패하급을 피해 도망치듯 입대했던 군대에서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듯한 곳에서 고통을 차우며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시간이 흘러 최대할 때 어느 걸 하나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없었음을 깨닫게 됐다 심각한 체험단으로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던 졸업할 때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욕심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큰 평안을 주셨고 치안한 경쟁을 쫓고 당당하게 현재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을 내 모든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주시며 진레기를 걷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셨다 어떤인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모든 것을 체념하며 고행과 연말을 통해 해탈의 경쟁이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며 진정한 내려놈과 비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부단한 성찰과 노력으로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비움으로써 영적인 해방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이끌고 있는 모든 욕망과 열정과 야망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 재조명하고 점검하며 주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도록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내 것을 드려 그분이 직접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수준으로 다하길 원한다 특히 이 책에서 감동을 얻은 것은 저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루는 모습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분의 음성과 환상을 찾아보고 들으며 인답을 받는 것일까 나는 그것이 특별한 영적 연사기도 함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교리는 태도와 묵상과 기도를 갖는 인격적 교제를 통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내려놓으면 개인의 의지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순정을 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내려놓으면 믿음의 모험이 아닌가 싶다 이제 나는 수년의 믿음의 모험을 떠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 시절부터 꿈꿔왔던 대로 성교주로 가는 것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요소를 위해 살게 하느라고 타짐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내가 남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도록 내가 움켜지지 않아야만 깨닫는다 되도록 몰려드는 욕심이나 안정이나 욕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낙심하는 마음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주님께서 더욱 풍성한 것으로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을 구절절히 읽게 썼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전도서로 돌아가서 이 전도서에서 이제 1장에서 6장에서는 전서는 얼핏 읽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허무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읽었던 것처럼 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읽어본 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서 12장 13절 14절 이를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경의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을 때의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서 7장 12장에 보니까 12장에서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배사에 깨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 이 두 개의 3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3단 논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사 모두 해 아래에 있다 Under the sun이에요 두 번째 해 아래 모든 것은 결국 허무하다 Manity 그러므로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라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모두 해 아래에 있는 게 허무하여서 인생이 허무하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바로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적인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에 있는 삶과 예수님 아래에 있는 삶을 비교해 보면 자 이제 전서 1장 3절에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이 아들 안에서는 너의 안에서 착한 일을 체크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나 빌리퍼서 1장 9절 1장 9절을 전도서 보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권전소 5장 17절은 뭐예요? 그런 정도 그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전서 1장 14절에 보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봤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권전소 5장 15장 58절 보니 너의 수고가 추한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그래서 헛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서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믿게 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찬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의 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느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쾌락은 일시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빌리포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이 세상에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8장 17절 해 아래에서 사람은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 6장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지 심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 지금 내가 부문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혼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서 9장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고린 6장 13장 12절에 보니까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서 9장 11절을 보니까 해 아래에서 힘센 것과 빠른 것이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9장 11절을 보니까 해 아래에서 힘센 것과 빠른 것 그러나 고린 전서 1장 27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밀한 것들을 택하사 지인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큰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죠 세상에는 힘세고 빠른 것이 채우라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가난한 자가 부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헤르스 3는 멈추게 된다 그런데 요한에서 5장 13절에 보면 너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부경을 누려도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되며 신앙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나가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죽음은 그렇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천도서가 밝혀주는 이제 염세주의 허무주의 이런 것들은 왜 생길까 첫 번째 뭐냐면 사회적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증시하여 주기보다는 받거나 얻기에 사는 삶은 염세주의 허무주의를 불러일으킨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 이익보다 개인적인 것을 넘쳐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거기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를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기만 하는 사람에서는 뭐예요? 결코 만족을 얻기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예요 세상은 주이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허무주의, 염세주로 흘러간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내가 다시 헬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와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나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서 위로적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이 손에 있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다다 했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않으며 해 아래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다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더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이게 되면서 이 하나님을 점점 이 삶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즐겨 사는 건 뭐예요 뭐 진한원이라든지 적자생존이라든지 자연법의 법칙이라든지 뭐 기적의 불가능 뭐 이런 이 세상적인 그런 지식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초라는 초월성에 있는 단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요한 단어는 인본주의적인 그 인간 본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야만이 이제 우리는 이런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세 번째 전도자는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써 끝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이 저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는 삶은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마 사춘기 때 그런 생각도 했을 거야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또 그런 두려움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 영생을 누리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전도서의 8장이 말하는 글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야 될까 이 전도서는 치유롭고 많은 재물과 명성과 화약을 누렸던 솔로몬이 노전에 썼는데 이 8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제를 갖춰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명찰한 정신이에요 자 전도서 8장 2절 전도자는 지혜자이며 사례해석을 아는 자여야 한다 사례해석을 아는 자라는 말은 어떤 것의 신비를 꿰뚫어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지도라면 자신은 물론 조직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고 전반적인 조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밝은 얼굴에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러니까 밝은 얼굴은 전염성이 강해서 지도자가 밝은 얼굴을 사람들 태할 때 그 조직은 밝게 변하게 된다 반대로 지도자 사는 얼굴은 자신의 치유없음을 드러내는 지표라는 거예요 참 마음에 와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밝은 얼굴로 이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세 번째는 분별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전서 8장 2절 3절에 보면 참된 지도자는 자신보다 더 큰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권위에서 복종해야 된다 네 번째는 우리는 예리한 판단을 가져야 된다 지도자는 시기를 잘 포착하고 절차를 밟기에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 잘못된 시기와 판단은 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조촐한 삶을 가져야 된다 참된 지도자는 악인의 형통에 보여도 언젠가는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조직과 경영의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손을 넘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용규 성교사의 내려놓으면 하는 책을 봤는데 그 이후에 더 내려놓으면 하면 책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50만 명의 그리스토인이 감동한 이용규 성교사의 내려놓음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거는 더 내려놓음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토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토인에게도 내려놓음의 진리를 가르쳐준 기독교 분야, 패트셀럽, 내려놓음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알려놓음의 참된 본질과 의미를 실천적으로 뾰사내고 있다 그래서 책은 내려놓음 읽고 무한한 감동을 누렸으나 실천방법을 깨닫지 못해서 고민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저설된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중심 진리인 십자가의 길을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다르면서 내려놓음이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자아가 죽을 맞이하고 하늘만 우리 안을 가득 채운다는 뜻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알려놓음을 둘러싼 그 오유도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자기의, 자기의 사랑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더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아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태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저자가 아내와의 사이에서 경험한 자기의, 자기의에 대한 하늘민 도심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공감을 주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인생이 지난 다음에는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인생의 황금기는 지나간 것이죠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속일지라도 그 넘어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했지만 그런 헛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맘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은 살산하지만 서서히 봄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뭐 보름말씀에 이제 개강하고 캠퍼스에서 이제 또 여러 학생들이 모이고 활동들이 시작될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3년 동안 캠퍼스 성교가 한번 닫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활발하게 젊은 청년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에 얽매워가지고 학원만 다니고 추위까지도 매여서 이렇게 기회가 멀어졌는데 다시 이제 캠퍼스의 봄을 맞이하여서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더 많이 만들고 그런 접촉점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캠퍼스 성교단체나 우리 이제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학생들의 부탁도 있고 또 저도 그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그들을 돕고 저도 성경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헌금과 후원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기약에 상들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유튜브 온라인 예배는 2년 전,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 유튜브를 개선했고 3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만 저는 이걸 멈추려고 그러다가 이게 전세계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내고 있는데 어디 전세계 어디에서도 교회 나갈 수 없는 여러 상황 속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영혼이 있다면 제가 이걸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또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제가 지금 한 2년 했는데 530명 정도의 구독자하고 조회수가 거의 한 10만에 가까이 왔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 정도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 채널을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게 좋은 예고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고문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겠고 뼈리 청년들이 주님께 오는데 귀하게 사용되어 가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교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극찬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고도 역사심에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헛되다고 하는 헛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타짐하는 월낮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은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용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연해 지나간 허물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 주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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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